여러분 막걸리 한잔 하시죠 맛있어 보이죠 막걸리 진한 막걸리 국산 콩으로 만든 진한 막걸리 진한 콩물 한번 따라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잠시 기다려 보세요 이거 아까 아샤추 먹은 건데 여기다 따라서 이렇게 누가 보면 다들 막걸리인 줄 아니까 이거 상표만 떼면 막걸리인 줄 알 거에요 어우 많다 이거 꽤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계속 먹으려구요 비빔면 사다가 타 먹으면 콩국수가 되겠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은 막걸리죠 영락없는 막걸리 막걸리 콩국 요걸 상표 떼버리면 다들 막걸리인 줄 알 거 같아요 이거 이따 또 먹도록 하고 얘는 딱 보면 누가 보면 뭔 줄 알까 이거 나중에 여기다가 먹는거 보여드릴게 진짜 진하네 어우 진해 진짜 진하네 어우 진해 조만간 여기에다가 제가 짜파게티라던가 비빔면 한번 해서 국수로 먹는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집안 청소를 안해서 요즘 요리를 못하고 있어요 쟤만 쟤먹 제가 만들어 제가 먹는다 요즘 잘 못하고 있는데 한번 할 때 된거 같죠 그죠 예 맛있네 맛있어요 어우 또 더 먹어야 되겠다 맛있는데 꿀꺽꿀꺽 맛있까 꿀꺽 꿀꺽 다 먹었어요 한번 더 타야 될 거 같아 하나 더 탈게요 이거 다 들어가려나 하나 누가 보면 진짜 막걸리 먹는 줄 알고서 이거 먹어가면서 수업시간에 하면은 막걸리 마셔면서 수업하는 줄 알 거야 예전에 자전거 타다가 살이 아주 빨갛게 타가지고 왔더니 학생들이 술 먹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술 먹었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아 그때부터 애들이 다 참 재밌어요 애들 좀 데리고 놀기 재밌어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요 그래서 맥주 한잔 하고 왔다 열받아서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고 다들 술먹고 수업한다고 소문났어 한번 더 아휴 이쯤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홀리핀 콩맨 효범처럼 나가 말벌처럼 쏜다의 선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라뷰